에스겔 4, 5, 6장 말씀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매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의 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인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좋아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1 동안 먹대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일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어서 떼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대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요호하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요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요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요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 주 요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오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요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보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요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요호와의 말이니라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요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요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재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요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요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요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요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요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